와..클나다 와! 넥스트 쿄 쿄렉이 시절 아니야 아닌가? 맞는 듯? 어세르바 아 죽었다 이리야!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이리야! 나무 벽까지 가자 땡 표강발 아벤발이요 앉아? 안 앉으시네 아 오케이 퓨야! 퓨야! 네 제노사이드 커터 맞아요 그래서 막 루갈로도 커마하고 그러잖아요 큰일 나시는 분들 졸라! 기형적으로 축이 틀리네 공중에 추하자 번너프클도 킹오파 기술이야 테리보가드라는 캐릭이 쓰는 기술 어세르바 테리보가드가 누구냐면은 이제 기스하워드의 숙적인 캐릭으로 정확히는 테리보가드의 숙적인 기스하워드 아랑전설이라는 SNK의 격투게임의 주의공인 캐릭터로 그 게임의 최종버스가 기스하워드인 즉... 철권 얘기라고 그러네요 철권 얘기네요 제자를 넘어서 사실상 양자일걸요? 지금? 기스 아들이 테리한테 근데 그거 아심? 레오 캐릭터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외모 락하워드 파쿠리한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검색해보시면 진짜 닮았다는걸 알 수 있어요 락하워드가 기스 아들인데요 캐디가 진짜 레오랑 똑같아요 락하워드 파쿠리한거 엥 음, 오케이 아 역시 두 스펠이야 씩씩 공중 히트 되는거 봐 미안해요 아 역시 히트버스트를 맞고 7항선으로 개기면 안되는구나 아 미안해 어새러봐봐 하나! 이제 8에서는 텐션 다운돼가지고 이런다고 어디서 공부한거냐구요? 공부 안했어요! 그냥 발음 듣고 따라하는 거 이거 왜 맞아? 먹뻐라지요! 먹뻐라지요 벽에서는 딴 거 쓰라고! 먹뻐라지요 먹뻐라지요 아니에요 저희가 시끄럽을 썅씁니다 쪄쪄쪄 저희 폐 망스로 하이 오케이 아 레오 레아 대사 근데 아무리 들어도 레아 막타 단어가 패티시잖아요 이즈 마티시 패티시 패티시 점에 나온다 뭐야 레스피드 게이득 10필 11딜깨 53템 리얼